방송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간단한 인터페이스예요. 그렇습니다. 요거 뭐 인터페이스이기는 한데 휴대성도 굉장히 강력하고 그리고 기타 치시는 분들에게 아주 특화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건 뭐 기타함에서 다뤄도 되는 거기는 한데 저희가 아무래도 좀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채롭게 다루기를 원하는 그런 사장님의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렉탐으로 요거를 옮겨봤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그거 미니 앰프를 할 건데 그것도 ik미디어 거거든요. ik머리 미디어의 그 앰프는 저희가 이미 기타 면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근데 기타 면에서는 아이폰에 연결해가지고 그때 뭐 소프트웨어 막 무슨 이제 코드 넣어가지고 정식으로 막 받고 막 이러기도 너무 그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진짜 연결이 된다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해가지고 오늘 은총 씨가 이거 다운받겠다고 지금 저희가 거의 한 한 시간을 지금 다운받았잖아요 이거를 근데 뭐 다운받은 게 그 앰플리티브만 받은 게 아니고 거기서 준다는 범들 그 60만 원어치 그거 싹 다운받는 게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린 거고 여기가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아서 오래 걸린 건지 여러분 이동하는데 한 시간씩 안 걸려요. 일반 그냥 보통 인터넷이 안 되는다면 금방 했을 거예요. 저희 버즈비가 인터넷이 잘 안 터집니다. 버즈비 인터넷 사정이 거의 무슨 예전의 그 모뎀 수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기 숨에 게 흐르고 있죠. 어쨌든 고로케에서 IK 멀티미디어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함께 여러분들이 아주 쉽고 빠르고 컴팩트하고 작은 사이즈로 그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아이릭 프로 아이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버즈비에서 먼저 볼게요. 최강의 올이론 모바일 스튜디오 이렇게 나와 있고요. IK 멀티미디어의 오디오 미디 인터페이스 아이릭 프로 아이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뭐 박스 보시면 알겠지만 요새 요 아이릭 프로 나와있는 이 IK 멀티미디어가 이 하늘천미디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죠. 이렇게 IK가 요렇게인데 알고 한 걸까요?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걸까요? 얘네들이 뭐 한자를 알고 이렇게 했을까요? 과연 네 하여튼 IK 멀티미디어 요새 저희는 하늘천미디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생겼죠. 자 그러면 요기 살펴볼게요. 189,000원의 가격을 갖고 있고 무이자 할부 5개월 하면 월 37,800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딱 연결된 것만 봐도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 거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요렇게 생겼는데 기타 베이스 마이크에다가 미디까지 된다는 거 미디 있다 여러분 맞아요 설명해드리면 좀 약간 신기할 거예요 이거는 저도 아까 꽤 신기했습니다. 미디 입출력을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마스터 건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저기 뭐 건반 안에 있는 그런 음원까지 전부 다 입출력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48V 팬텀 파워를 지원하기 때문에 컨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배터리 구동에 모바일 장비 연결 아이폰 다 연결이 가능해서 아주 다양한 환경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LED로 실시간 개인 양과 연결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저희가 이따 치면서 요 위에 카메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헤드폰 연결로 실시간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헤드폰 앰프에다가 아예 연결을 해놔서 저희 헤드폰 앰프 두 개 모니터를 이거 하나로 가능한 그런 상태로 지금 셋업을 해놨고요. 자 그런 저런 작은 사이즈에서 사실은 필요한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실시간 모니터링 이번에 가장 큰 개선점 중 하나는 프리앰프 레벨 조절부가 내장된 3호 스테레오 헤드폰 출력단이 추가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기존에는 안 됐어서 좀 불편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디 입출력 기존의 아이릭은 미디 입력 단자만 있었지만 이번에는 출력 단자가 추가가 되어서 여러분들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실은 미디는 USB 하나로 딱 꽂으면 원래 입출력이 다 되는데 이렇게 예전 그런 포맷을 갖고 있는 것은 입출력이 다 있어야지 마스터 키보드로서 건반의 역할도 하고 내장 음원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인아웃을 잘 생각하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공 소프트웨어 볼게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약 60만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애플 버전 포함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아이폰, 아이패드 어플리케이션에 앰플리튜브4 아이패드, 앰플리튜브4 아이폰 그리고 PC 소프트웨어 앰플리튜브4, 샘플탱크 3, SE 그리고 티렉스, 디럭스, 마이크룸 이런 식으로 한 60만원어치 이걸 준다고 하니까 사신 다음에 19만원 주고 이거 사서 60만원어치 소프트웨어를 마음껏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뭐 대단히 음질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좋다기보다 그냥 편의성. 이거는 그냥 휴대용이죠. 휴대적으로 여행 가실 때는 되게 작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거 하나 있고 없고 여러분들 노트북 그냥 하나 갖고 가시는 거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날라는 거. 안 달라요. 진정하게 달라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샘플 레이트가 96. 뭐 일반적인 좀 큰 것들은 다 192까지 지원하는데 그만큼 이제 약간 좀 불필요한 스펙들은 좀 내렸다. 자, 컴퓨터 연결 씨는 USB 버스 파워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그 전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iOS는 건전지를 따로 써주셔야 됩니다. 자, 제품 크기 볼게요. 제품 크기 43mm, 127mm, 37mm 정말 가볍죠. 무게는 120g이요. 배터리 포함해서 훌륭하네요. 자, 호환 이렇게 가능하고요. 안드로이드 장치도 뭐 다 됩니다. 자, 그리고 IKM이 멀티미디에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지금 아이릭이 사실 종기가 되게 많아요. 뭐 아이릭2, 아이릭 HD2, 그리고 아이릭 프로, 아이오, 듀오도 있고요. 아이릭 프리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뭐 HD도 있고, 뭐 어쿠스틱도 있고, 뭐 아이릭 UA도 있고 진짜 많네요. 뭐 미디 전용 이런 인터페이스도 있고요. 아이릭 믹스도 있고요. 별걸 다 만들었네요. 아이릭 가지고. 무슨 이렇게 많아. 저희가 그중에 하는 건 여기 있는 아이릭 IO 모델입니다. 아이릭 프로 IO 모델. 자, 이렇게 여기에 외관 설명이 있는데 뭐 외관... 잠깐 보고 올게요. 네, 뭐 보여드릴 것도 없습니다. 네. 네, 아이릭 살펴볼게요. 아이릭... 어... 가볍긴 진짜 가벼워요. 일단... 손안으로... 손안에 들어오는 요 사이즈. 여기 좋네요. 폰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폰이랑 비교를 하면은 이게 제가 좀 큰 폰이기는 한데... 제꺼는 아이폰이거든요. 네, 요 정도 사이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에 보면 여기 이제 그... 인풋 딱 하면은 이쪽에 이제 떠요. 색깔 바뀌면서. 신호가 봅니다. 네, 인아웃. 그리고 48V 팬텀파워 지원하고 미디도 지원을 한다는 게 가장 큰 관점이겠죠. 그게 확 가는 거예요. 네, 확 가죠. 네. 개인. 그리고 이쪽에 멀티 인풋이 있습니다. 옆쪽으로 돌아가서 요게 이제 미디 인아웃을... 이게 참 신기해요. 한쪽은 미디 케이블, 한쪽은 사모 케이블. 그 다음에 48V 팬텀파워 바로 줄 수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또 이렇게 패킹이 되어 있어가지고 안 밀리게 이렇게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들어가고요. 네, 이쪽에는 헤드폰, 모니터, 볼륨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3호로 되어 있고요. 배터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있네요. 네. 끝. 자, 예감 보고 왔습니다. 뭐, 여러분, 아까 보셨던 거랑 똑같고요. 여기에서 뭐 이거를 사면은 뭐 이거 꽂아놓은 상태에서 배터리를 뭐 동시에 충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사라,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굳이... 네. 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기타부터 녹화해 볼게요. 네네. 다양하게 이것저것 톤 들려주시죠. 네, 일단 다운받으시면요. 뭐, 저는 지금 로직상입니다만 뭐,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로직하면 여기 저기, 하늘천 저기 저기 있죠? 암프리티브4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네, 이런 식으로 딱 나와있네요. 네, 창이 뜨죠. 사운드 한번 궁금합니다. 네, 들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것저것 이제 제공을 해줘요. 뭐, 그래서 저기 뭐 여러분들이 좀 톤 같은 거 벌써 뭔가 작업을 들리기 시작하죠. 일단은 키면은 기본적으로 나는 소리입니다. 네, 여기 지금 뜨죠. 인풋. 네. 역시 암프리티브4 소리 좋아요. 예전에 소노보다 훨씬 좋은데요. 괜찮죠? 네, 지금 뭐 여러분들 하시면서 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뭐 번들러 한번 가볼게요. 번들러 가서 뭐 톤 많네요. 여기서부터 하나씩 뭐 훑어보죠. 네. 어, 그레이트 락톤. 네. 약간 그 토토의 뭔가. 음. 뭐 이런 소리가 나네요. 앰비언스 클린. 좋은데요? 괜찮죠? 클래식 아메리칸 클린. 네, 이제 뭐 센 거 하나. 음. 센 거? 이건 로우크런치인데? 오. 단백한이 좋네요. 그런 듯하네요. 더티 옥타버스 한번트로 볼게요. 웅. 아이고. 이게 펜더 게타라서. 어우. 야야야. 으으. 어우. 기아포. 네. 아 이거는 팬더스토어에서는 뭐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기타 여러분 기타도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까지 그리고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들 여기 미디 인아웃이 제공되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나왔는데 이게 되게 신기합니다 미디를 한쪽은 3호고 한쪽은 미디 케이블로 미디를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미디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그냥 바로 이걸로 미디 마스터 키보드 연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네 좋죠 뭐 두름도 되겠죠 네 당연히 되죠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저 정도의 인터페이스에서 미디를 이런 3호 잭 형식으로 구동을 해준다는 게 상당히 아주 강력한 기능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빼고 이야 마이크 마이크를 한번 받아보죠 네 이렇게 하고 이쪽에 이제 48V 팬텀 파워를 켜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네 요렇게 또 바로 사운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녹음 한번 해볼게요 이게 그냥 하시면 그냥 하면 되죠 네 자 농부 후원은 록스타입니다 맨날 바리스타만 지겨워가지고 네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녹음까지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 뭐 팬텀 파워까지 구동할 만큼 사실 뭐 컨텐서를 가지고 다닐 일이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여행용으로 가지고 가는 거니까 폴가 말해서 다이나믹 좀 누가 했죠 네 다이나믹 하나 가져가셔서 그냥 이렇게 푹 꼽고 연주 뭐 바로 이렇게 기타 받으시거나 하면 충분할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뭐 뭐 여러분 뭐 이 가격대에서 뭐 얼마나 많은 걸 기대하겠습니까 많은 어쨌든 간에 지금 할 걸 다해야지 마이크 소리도 꽤 나쁘지 않고요 나쁘지 않았어요 좋은 거 같아요 어쨌든 이게 2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서 이런 퀄리티는 되게 좀 좋은 퀄리티가 아니지 않나 좋은 퀄리티가 아니지 않나 뭔 소리가 나는 거야 좋은 퀄리티인 것이 아닌가 저희가 지금 뇌가 슬슬 멈추고 있어서 저는 지금 등에 담아왔어요 예 프로그램 설치하다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뭐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아폴로코 녹음하다가 이거 받으면서 소리가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컨덴서가 구동이 되고 그럼요 리나웃을 다 쓸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전 18만 9천 원으로서의 할 일은 다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손 안에 들어오는지 오디오 인터페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확실한 거는 이 뭐 노트북 가지고 이제 뭐 어디 가가지고 작업을 할 때 조그만 거라도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고 없고가 진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 모니터에서 부터 녹음까지 진짜 차이가 많다는 거 저는 약간 뭐 아쉬워 폴 깔고 막 이래 가지고 그냥 노트북 갖고 가고 간단하게 작업을 하는데 일단 모니터가 시원시원하게 잘 안 되니까 그게 좀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아이릭 같은 거 하나 가져가셔서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릭 프로 아이오 이렇게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요거에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앰프를 연결해 볼 거예요 앰프는 이제 어떤 모델이냐 하면은 앰프 역시 iK 멀티미디어에서 나온 아이릭 마이크로 앰프라는 모델인데 이거 저희가 기타 앰 시간에는 건우 아이폰에 연결해 갖고 간단하게 그냥 연결이 된다 이렇게만 하고 그냥 기본 앰프의 피지컬 확인하는 거에만 시간을 썼었는데 이번에는 기본 앰프 피지컬 확인 없이 그냥 바로 저기다가 앰플리티브에 연동을 해가지고 맥 내에서 구동하는 것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천 멀티미디어 아직까지 한 대 더 남아있으니까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마이크로 앰프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방송 뮤지션을 영상합니다 레코딩 타임